같지만 다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같지만 다른 삶 좋은 아침입니다 맞습니까? 은혜가 있는 아침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항상 보호하실 거고 항상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다 보니까요 참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재미난 일들이라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해프닝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사는 아파트에 방호복 입으신 분들이 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코로나 상황이 생겼나 보다 난리가 났던 감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오신 분들이 아니라 누가 응급 때문에 119에서 오신 거예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119 출동하시는 분도 그렇고 응급처치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두 방호복을 입으신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이것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파트가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실 때에 그런 것도 좀 미리미리 캐치하셔서 마음에 좀 불안감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방호복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베드로전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요 베드로전서 설교 많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많이 들어보는 본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도 우리가 좀 많이 듣게 되고 알고 있는 본문은 어제에 함께 우리 설교로 은혜를 나눴던 본문인데요 너희는 태가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게 다가오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본문들에 대해서는요 쉽게 접하지 않고 설교로서도 많이 접하지는 못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부터 3장까지 언급되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요 우리가 실생활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장까지 앞으로 진행될 말씀까지에 대해서 새벽립에 꼭 참석을 하셔서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저는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총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민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종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내일은 아마도 내일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아내들과 남편들은 어떻게 그리고 또 회중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먼저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의 시작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들아 거료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그네와 거료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거료민이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은 고향이 아닌 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통칭했다라는 말입니다 또 나그네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은 외국 땅에 잠시 머물고 있는 방문객을 이야기하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거료민과 그 다음에 나그네라고 이야기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장례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나그네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쳐가는 인생입니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곳이 참된 본향 참된 고향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이라는 본향이 있고 천국이라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너희는 거료민과 그 다음에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 나그네와 거료민이라 표현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맨 처음에 권면을 하냐면 12절을 보시면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11절을 보시면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열심히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네의 육체의 종욕으로부터 너네가 그것을 제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어하라는 말이 한 번만 일회성으로 제어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네가 지속적으로 제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잘 생각해 보시면요 1년 전에 우리가 회귀하고 있었던 것을 언제도 회귀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회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으로 많은 죄를 짓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죄를 반복해서 짓고 계십니다 아니십니까? 날로 막 죄를 만들어서 짓고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익숙한 죄들 예를 들어서 남을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들 때로는 내 입술이 남을 좀 싫어하는 말을 하는 것들 제 죄를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을 대부분 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요 어떠한 또 건면을 하고 있냐면 너네가 행시를 선하게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행시를 선하게 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선행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본문을 보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행시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행시를 본무로 통화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행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큰 압박을 받고 살아가는 걸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더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구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 구분됨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너네가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자 있는가 라는 거죠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으로 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요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행시를 하라고 하냐면 착한 행시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착한 행시를 하는 것이 너네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명확하죠 너네가 착한 행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너네가 행시를 착하게 하라 라고 두 번째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세 번째 권면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제도에 순중하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왕으로부터 위에 위정자로부터 만들어진 그 제도에 대해서 순중하라 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본질적인 제도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주인과 종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모든 관계들에 대해서 그 제도에 맞게 너네가 순중하면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시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참으로 순중하기가 이렇게 세 가지 권면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당시에 로마 통치하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왕인 네로 왕이었습니다 네로 왕이었을 때에 아주 큰 사건이 한 가지가 발생이 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 대화제 사건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당시에 네로 왕이 있었을 때 대화제 사건에 대한 많은 가설들이 존재를 합니다 당시 어떤 경기장에서 불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당시에 네로 왕이 시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그래요 시를 쓰다가 영감이 나지 않으니까요 로마의 곳곳에 불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어 시를 쓰고 있었는데 그 화제가 진압이 안 되다 보니까 자신이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책임을 전과했다라는 거죠 당시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기독교인들이 주로 살았던 그 지역에만 불이 거의 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때문에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떠한 핍박을 받았냐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들이 만약에 기독교인이면 자녀들에게 양 가죽을 입혔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던져줬냐? 들깨들에게 던져줬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죠? 물려 뜯겨 죽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처벌이 있었냐면 처형이 있었냐면 화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육체를 제어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들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그리고 현재 주어진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면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로 통화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 그 자체의 재갈을 물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너네가 선행을 통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라고 네 번째로 권면을 합니다 너네에게 분명히 자유가 있다 근데 그 자유로 통화해서 자유로 악을 덮는데 사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다섯 개 표현하면 너네의 자유를 통화해서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라라는 거죠 참으로 어렵죠 당시에 그렇게 자녀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피팟받고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너네가 당하고 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서는요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무사람을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빈부에 상관없이 남녀노소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너네가 이방인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너네의 특히 가치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 몸으로 떨며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의 플러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왕을 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공경하고 특별하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무사람을 공경하듯이 똑같이 왕에 대해서도 공경하라라는 거죠 이 네 가지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때에서는 너네 세상에서 너네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 아닌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너네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통치를 어떻게 한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8절부터는 종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왜 많은 부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맨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종이었을까라는 거죠 당시 학제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라고 봤다고 합니다 그럼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중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범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네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인에게 순중하라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네가 주인을 주인에게 너네가 두려워한 마음을 갖되 범사의 너네가 두려워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두려운 마음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운 대상으로 느껴지는 주인들 뒤에 더 큰 통치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종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주인보다 더 높은 통치가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전제가 여기에 깔려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언급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계심을 너네가 정말로 믿고 있다면 지금의 삶이 부당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참지 못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고 악을 악으로 갖게 됨으로 통화해서 너네가 매를 맞게 되었을 때는 그 매를 참은 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이해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지켜 행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나를 너무나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순응하고 그들을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너무나 아닌 어떠한 제도와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 주어졌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순응하고 거기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물질의 피해만 보더라도 난 그것을 감당하기 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자녀가 어디에서 맞고만 와도 그것이 참을 속상하고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왜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을 참고 순응하고 선을 베풀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 통치 뒤에는 진정한 통치자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불합리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너무나 불평등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이 모든 것들에 순중하고 순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꼭 믿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한치에 오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맞나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의 현실에 다가왔을 때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의 관점에는 하나님의 실수가 있는 듯 보이고 하나님이 오차가 있는 듯 보인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차가 없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위에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수신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이해해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제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청년부에서 이 예화를 잠깐 들었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오래전 이야기죠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괴롭힘을 당했어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한 거 그런 거 아니라요 당시에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친구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네요 그 친구가 저를 너무 괴롭혔어요 왜 괴롭혔냐면 당시에 저는 좀 특별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게 표현을 하면 왜 특별했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보기 전에 공부를 안 하고 성경을 보는 아니었어요 왜 성경을 보냐? 성경 보면 시험 잘 본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죠 성경을 보는 게 공부를 하고 그 전에 성경을 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시험과 시험이 1교시, 2교시 있으면 그 사이 10분 동안에 원래는 보통 2교시 시험을 준비를 하잖아요 전 성경을 봤어요 시험을 잘 볼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튼 그런 아이였습니다 애들을 보기에는 너무나 특이한 애죠 공부를 해도 모자랄 판에 성경을 보고 있고 그런 애가 운동을 했던 애예요 운동하라는 애가 운동만 하고 엎드려 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저를 괴롭히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괴롭히냐면 야, 너 발차기 해봐 맨날 이러는 거예요 태권도 안 하면 발차기 해봐 야, 성경 보면 시험 잘 보냐? 옆에서 이제 세상 말로 이렇게 깐족거리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저를 막 이렇게 몸으로 괴롭히고 해가지고 어느 날은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집에 가서 어머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나를 이렇게 좀 괴롭히는 애가 있다 정말 하루만 날 잡고 패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되게 착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패는데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패는 착한 아이였어요 아무튼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호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어, 그러면 참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그때 그 엄마가 제 엄마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 아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참으라고 하니까 다음날 학교로 갔는데요 그 아이가 또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약간 움찔했어요 야! 하면서 이렇게 움찔하니까 그 친구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당시에는요 제가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그것을 참는다라는 게 너무나 억울했던 거예요 너무나 한 번은 학교에서 울었어요 저걸 패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 당시에는 너무나 억울해서 울음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싫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억울한데 당시에 로마의 치아 가운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식을 잃고 핍박을 당하고 압재를 당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선한 행실을 살아라 또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직행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은 오늘도 요청하시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그 삶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21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요 그러한 삶을 살았었던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22절을 보시면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한마디로 무음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본인이 모든 수모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공의의 하나님 앞에 맡겨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24절을 보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을 철저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무음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되죠?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다가 이제는 목자가 있는 양의 목자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영혼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죠? 복음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가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사랑이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통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다라고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들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순응하며 순중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같지만 다른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모두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나눔과 분렬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누군가를 또 원망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순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내 삶의 조금의 힘듦의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려움이 내 삶에 공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셔서 주님께서 주신 큰 구원의 기쁨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느끼고 누리시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다라는 걸 오늘도 여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그 모든 사명 감당하여 주시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 모든 것들 뒤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담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드린 예물 위에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부족한 예물이 아닌 넉넉한 예물로서 주 앞에 열매를 맺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주의 뜻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익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이 시간 먼저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므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광연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죄메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단임옥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도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성령춘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세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